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의 말씀은요 출애국기 5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국기 5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여러분 바로가 이르되 여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와를 알지 못하느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또 그의 대연자 아론을 애국으로 그리고 바로 앞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처음으로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출하시려는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국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국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나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애국의 절기, 애국의 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노트를 보시면 제가 먼저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예배 목적을 저는 이 출애국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가? 왜 예배하게 하시는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셀러브레이트입니다 셀러브레이트 이것이 1절에 잘 나와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와야 호구입니다 와야 호구 이것이 원형을 보시면 이 단어가 하각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으로 돌다 춤을 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벗기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거든요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여인들과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원으로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혹시 춤을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은 제 인생에 제가 두 가지를 꼭 잘해보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가 랩이에요 지금 젊죠 제가 힙합의 피가 있는데 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춤입니다 춤 제가 춤을 잘 추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완전 몸치입니다 몸으로는 리듬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추라고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춤추다라는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첫째 아들 하민이를 통해서 좀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민이가 친구들을 종종 저희 집으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할까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은가 봐요 내내 떠들고 내내 먹고 그냥 누워있고 게임하고 뭐 이러는데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음악을 틀어놔요 음악을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웃다가 자기네들끼리 노래 막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막 춤추고 막 그렇게 노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춤추다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 춤추는 건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거구나 춤추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면 춤을 추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제가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다들 뭐 얌전하셔서 항상 목사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다 얌전하셔서 저희는 뭐 예배 때 박수 한 번 치는 것도 저희는 조금 쑥스럽고 손드는 것도 좀 쑥스럽지만 사실은요 이 예배 때 찬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춤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또 무엇이에요? 소리도 지르고 손도 들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이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 좋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세크리파이스인데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배를 그래서 celebrate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절기에서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 제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예니지 베하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동사를 보시면 여기에 쓰여진 동사가 자바흐입니다 자바흐 자바흐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요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다 그러면 여기에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를 의미할까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제사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왜 하나님은 저 죄 없는 동물들을 죽이시고 그 피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할 때에 그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이 동물을 직접 죽이게 합니다 각을 뜨고요 거기에 있는 내장들을 끄집어내고요 모든 피를 다 흘리는 작업들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처절하게 찢겨지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피 흘려야 되는 것인데 이 동물이 대신해서 죽는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이 자바흐라는 동사를 보면서 무언가 좀 더 깊은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자바흐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 안에서 창세기 출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섯 가지 제사 이 다섯 가지 제사가요 번제, 소제, 속제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 방식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자바흐라는 단어가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어디에 쓰인 줄 아십니까? 속제! 와, 정말 날카롭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자바흐라는 단어가 저는 이 다섯 개 중에서 소제를 빼고 네 가지에 저는 다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번제도 아니고 속제제도 아니고 오직 화목제에 쓰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우 앞에 드릴 수소와 순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메 아메 여기에 이 드릴이라는 이 단어가 자바흐라는 단어예요 오직 화목제에서만 이 자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화목제에서만 자바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드리는 그 제사도 자바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이 단어가 지금 화목제에서만 쓰였을 때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기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셀라밈입니다 셀라밈 셀라밈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셀라밈이 복수형인데 단수가 샬롬입니다 지금 이 화목제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냐면 샬롬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샬롬의 의미 기억하시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 화목제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면 번제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속제제가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부르는 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원어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그런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면 이 자발한 단어가 창세기 12장 8절에 어디에 쓰여졌냐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와께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운데 처음으로 재단을 쌓습니다 이 재단을 쌓을 때가 자바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여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도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냐면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번제나 속제제가 아니라 왜 화목제일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창세기 22장 9절을 보시면 번제 때 그리고 속제제 때 쓰이는 것이 어떻게 대체가 되어졌냐면 창세기 2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자 여기 이 번제의 재단에 누구가 준비하신다고요? 거기에 받쳐질 양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보게 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번제 속제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야마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야마 그 구원함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것이 다시 한번 출애국기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만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그 제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려줘야 되는 번제나 소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국기를 보면 어떤 장면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치 세례와 같이 세례가 무엇이에요? 물에 잠겼다가 건져냄음을 받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세요 아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을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제제를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시고 이들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었냐? 바로 샬롬 화목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시면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원하니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드려진 예배냐면 예수 그리소 예수 그리소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감격, 그 사실 그 세크리파이스, 그 희생,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월십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애국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를 시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리니라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두 가지의 뜻을 있는데요 섬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땅을 경작하다 땅을 갈다 농사짓다 이것도 아바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출애국기 3장 12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예배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볼까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자 여기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누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을 섬긴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지금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조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애굽을 섬겨야 되는 이곳에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서 세상에 다스리는 그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왜 자유케 되어져요? 세상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풀리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 또 들어왔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똑같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 똑같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땅을 경작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그 일이 무엇이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또 뜻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예배는 바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세 가지를 함께 보게 되었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가 절기였죠 두 번째가 제사였죠 세 번째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무엇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과 바로 입장여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자 2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루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 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낫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을 믿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출애국기 이유를 보시면 지금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열 가지의 재앙도 신들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 할 수가 있죠 자 모든 신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무엇일까요? 라신입니다 라신 태양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라고 하지만 이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이 파라오의 뜻이 무엇이냐면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신을요 이때 당시에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국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국가의 신 그러니까 이 애굽을 지켜주고 애굽을 다스리는 신은 바로 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신이 현연히 그 신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난 것이 바로 파라오 바로인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물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냐면 지방신들입니다 최고의 신 밑에서 복종하고 있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무엇이다? 지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와라는 이 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다스리는 신 중에 하나 아니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디 시골에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로가 분노하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 쉬게 하려느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곧비를 풀어주다라는 말입니다 곧비를 풀어주다 아니 쉬다라는 다른 단어도 있는데 왜 곧비를 풀어주다라고 바로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처럼 여기고 있죠? 동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일을 시키는 동물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노역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거운 짐 혹은 짐을 운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물과 같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동물들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떻게 더하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짐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짐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전보다도 그 노역의 강도를 더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힘들고 더 고되게 해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은 들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명확하게 제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모습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저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죠? 구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짐을 던져줍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꼭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언가 우리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할 때도 고백되어지는 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자꾸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국기 18장 11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심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자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을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심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교만하게 행하는 그 세상과 사단의 그 무거운 그 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때 눈에는 이 바로가 전부인 것 같고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구원해 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주간 가운데 고난을 다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무너질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더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죄의 저주들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